차도 한잔 안주냐? 그럼 일어나야겠다. 집에서 보자.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? 뭘 말이냐?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섯 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. 다들 IMF를 휘청거릴 때 난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 한강 옷을 입혔고 작년에 출시한 르노아르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애비도 니가 자랑스럽다. 난 한강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. 사장 자리 얘기를 하면 더 할 것 없다. 그게 창업주 뜻이고 마지막 위원이었으니까. 아버지한테는 죽은 사람 말 한마디가 아들의 장례보다도 더 중요합니까? 미래는 물려왔는 게 아니다.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지. 그림을 그려볼까 한다. 집에다 아뜨리에도 만들 생각이다. 자리인의 손이 나 있는 것 같은 놈이 모여있으면 더 맛있게 가진다는 것 같습니다. 또한 나머지 집에서